뭐 길게는 못 할 것 같고요 잠깐 그냥 방송 튼 거고요 애기 저렇게 재워놓고 지윤이 재우고 집안일 좀 하고 버티버려 다 데뷔 방송 하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저는 그니까 아무 기대 안 하고 갔거든요 전 잊고 그냥 웃겨 이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오 아 근데 방향이 잘못됐네 뭔만이야 서로 반대를 보고 있잖아 마주 보는 느낌이 아니라 아 내 얼굴이 여기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가고 아 이렇게 하자고 그냥 아 그래 어 뭔가 벽이 있어 보이지 않는 3,000원과 2,000원 사이에 이 벽이 어 저기 언니가 그래서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가서 어 어떤 느낌으로 봤냐면 어 아까 미야자키하오 감독의 작품 대부분이 현실 세계보다는 환상의 세계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환상의 세계를 보여줄까 그냥 그 기대만 하고 갔어요 그냥 기대 없이 보면 그래도 좀 볼만 하지 않을까 그냥 저냥 볼만 했어요 저는 근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너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 좀 개연성이 없다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좀 됐지 그거 네 맞아요 감독 감독도 그 말을 했다는 거 뭐가 나 너무 웃겨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 감독이 뭐라 그랬는데 감독이 뭐라 그랬는데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아 그게 그녀를 어떻게 살까 신가를 만든 감독이 자기도 이거 뭔지 모르겠다 얘기했다고 어 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야 진짜 뭐 의식의 흐름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감독이 의식의 흐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중구난방으로 막 넣은 그런 느낌 음 플롯을 잘 짜가지고 한 느낌이 아니야 아 그냥 그때그때 그때그때 그냥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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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면 비주얼 쇼크인데 와 대박 이러면 대박이겠네 멋있겠다 하고 그냥 맞아 나 평소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는데 좀 이런 의미를 부여해야겠어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 거 같아 그러니까 은퇴를 하실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아닌가 하하하하하하 자카는 훌륭하죠 아 자카는 대박이었어 그러니까 비주얼이랑 그런 건 다 좋은데 뭐 이게 뭐지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캐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스포일러 주의 주제는 그거 같아요 끝날 때 할아버지가 내가 널 골랐다 널 선택했다 니가 내 이 일을 이어서 이 세계를 계속 유지해주려 그 장면 이렇게 하잖아 근데 거기서 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나는 엄마 새엄마 데리고 여기서 아빠한테 가야돼요 하면서 그거를 거절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일본 사회가 대를 이어서 무언가 하는 그런 문화가 많잖아요 식당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가업을 잇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일본 사회인데 난 그럴 거 같아 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가업 있는 게 아니야 대대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었을까 젊은이들이 굳이 너 이거 안 해도 되고 니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이 어르신이 감독님 하야오 감독님이 젊은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은퇴를 안 하고 계속 작품을 내는 거라고 교훈을 주고 싶어서 이번에 교훈은 그거다 젊은이들아 가업 아니어도 되니까 이제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해라 응 근데 또 거기서 그런 미련도 보였어 뭐 니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데 내 거 이어주면 참 고맙겠고 좀 요런 그 어른이 바라는 바가 있으니까 이게 끊어지면은 또 그렇잖아 그냥 이어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래 니가 원하는 대로 가도 되기는 하는데 좀 요런 느낌 근데 나는 나는 가업 있으면 나 이어받고 싶은데 요즘 젊은이들 그럴걸 아 나 혼자 어떻게 다시 해 그냥 가업 이어주면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 딸깍 하면 돼 딸깍 이재용 아들이었으면은 나 가업 이어받게 해주세요 제발 안돼 나 가업 안 물러줄거야 이러면 더 힘들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메시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장면은 왜 이 장면이고 그 이제 새들의 세계에 가가지고 아기를 낳으려고 어디 방에 들어갔잖아 어? 잠깐만 왜 손자가 볼 때 고민을 많이 할만한 작품을 남기고 싶었대 아 이건 누가 봐도 고민하는 거 이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이 세계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해 그래 부족해 응 그리고 좀 이해도 잘 안되고 어 아 이거 이렇게 넣으면 재밌겠다 하는 거 그냥 다 끼어맞추기 식으로 나열해 놓은 그런 느낌? 월영공주가 절정이었대 나도 월영공주가 딱 좋아 적당히 신비롭고 적당히 교훈도 있고 응 적당히 좋고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연을 지키자 어 자연을 해치지 말자 그리고 남자는 잘생겨야 좋다 하하 하하 잘생기면 용서한다 근데 이 그런데 진짜 칼이 안 찌린다 이 두 가지 다 그 쌩까치 1호까지 연결이 돼 항상 하야호씨 감독 그 영화에서는 잘생긴 미남 소년이 나와 전 일본에서 한번 보고 이번에 한번 봤는데 더 봐야 이해가 조금씩 됩니다 그럴 거 같기는 해 아 여러 번 보면 이해 되긴 하겠다 응 근데 여러 번 보고 싶지가 않은 영화야 하하하 그게 문제야 나는 장고 분노의 추격자 프렌틴 타란티노 감독의 그 영화 한번 봐도 재밌는데 응 나는 그거를 진짜 하루 종일 볼 수 있어 하루 종일 진짜 이 사람 방에서 안 나오고 조용히 뭐하나 하고 와서 보면 맨날 그거 보고 있어 대사가 너무 재밌어 대사가 똑같은 장면을 여러 번 돌려볼 때도 있고 한번 볼 때 너무 재밌어 그냥 프렌틴 타란티노 영화들은 그냥 다 재밌어 채팅에 저는 이 작품 원작이 제목에 더 가까운 내용이라 지브리가 판타지로 완전히 뒤바꾼 이 작품은 제목에 많이 왔다는 느낌이 아니다 나도 이게 이게 왜 이름이 이건지 모르겠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해가지고 난 되게 뭐 교훈적이고 재미없고 뭐 무슨 뭐 이 제목만 보고 산주님이 아 이거 영어 보고 보러 가기 싫어 어 몇 번을 그랬는지 몰라요 아니 이 썸메 이거 누가 보고 이걸 보고 보러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난 솔직히 아니거든 차라리 이거로 하든가 이걸로 하든가 뭔가 내용이 그냥 그냥 딱 봐도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 난 그리고 판타지가 아닌 줄 알았어 어 어 그냥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원작이 그렇다며 그 되게 훈수 줍는 내용이라며 삼촌이 도련님 자식한테 이렇게 훈수를 두는 건데 아 재미없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판타지더라고 내가 제목을 붙여보라고 미지에서 온 왜가리 왜가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거 너무 유튜브 제목인데 하하하하하하 이게 뭐지 영어 제목이 소년과 왜가리였나 보이앤 히론이래 소년과 왜가리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다 내가 약간 비싸게 했네 응 그거 책 제목인데 하하이오 감독 어머니가 추천해준 책이여서 평생 가슴속에 두고 두고 있었다네요 원작 내용은 소년과 삼촌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2차 세계대전과 앞으로의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른의 눈과 아이의 눈으로 각각 바라보는 내용인데 왜 이게 이런 영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책이랑 영화랑 뭔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 그 이 장면이 또 영화에 쓰였잖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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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응 진짜 그야말로 이 감독이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막 먹었구나 그냥 자기가 이제 자기 젊었을 적 생각나면서 추억에 젖어서 자기가 느꼈던 것도 그냥 얻고 아 어린 시절에 70% 이야기 이 영화 사실상 하하이오 감독 어린 시절 스토리 70%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그냥 그 돈 많고 능력 있는 어르신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야 대중성을 노렸다기보다는 그냥 덕질한 그런 영화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님이 주신 책 너무 좋아 이걸로 덕질해야지 비행기도 나와야 되고 판타지도 넣어야 되고 어 다 넣고 싶어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 생가치 1호가 한 9점이라고 하면은 몇 점 줄래요? 어 5점? 5점 4.5? 4.5? 많이 났네? 어 나는 아무리 그래도 6에서 7점 정도 줄 줄 알겠네 근데 좀 너무 매끄럽지가 않아서 난해하긴 해요 그럼 6점, 7점, 8점에 대한 영화는 또 뭐예요? 그래야 좀 비교가 더 될 거 아니에요 생가치 1호가 9점이고 그럼 8점은 뭔데? 하울이 움직이는 거? 어 대충 이제 아셨죠? 5점이 어떤 느낌인지 이제 붉은 돼지 봤냐고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안 봤습니다 나 일단 주인공이 못생겨서 안 봐 아 맞아? 우리 둘 다 이거 볼까? 하다가 돼지 나와서 안 봤어 못생겼어 난 싫어 이런 거 카우 감독의 은퇴작이 될 뻔 한 거를 리뷰하면서 우리 와이프는 버티고 데뷔 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해는 못해요 우리 와이프가 피곤해서 지금도 겨우겨우 시간 내서 온 거거든요 피곤한 원인은 저기 위에 있다 그래서 일단 왜 그래? 왜 웃어? 아이엠 신뢰하니깐 그게 뭐가 웃긴 거야? 아 모르시는구나 아이엠 신뢰하니깐요가 뭔데? 뭐야? 아유 모르시네 뭘 뭔데 저게? 아 밈 유튜버 맞습니까? 아 뭔데 저게? 나중에 알아보세요 아 열받네 그럼 스킬립업 덥덥덥 토일렛 알아? 모르지? 아 요즘 핫한 저기 이 남자 여자? 여자지? 여자 아 몰라 못 봤어 저 사람 말투가 모동숲에 나오는 사기꾼 사하라 말투랑 똑같아요 뭐라고? 저는 아직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는데 저는 우리 국내에 그런 것보다는 국외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글로벌하게 놀기 때문에 아이엠 신뢰해요 이런 건 모르겠고 스키대밥 똘렛 똘렛 스키대밥 이런 것만 알고 있어요 왜 또 웃어? 내가 몰랐다고 놀리니까 자존심 상했어 왜 봤지 공천에 짤막을 말씀해 지금 공천에 짤막을 말씀해